차가을이 쭈뜩기 알지? 아웃코스로 치고나 봐서 막 탄 역전 거 같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기권하라고요? 맞으면서 훈련한 거 왜 말 안 했어? 아저씨가 뭔데?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애들 뚜둑여 펴면서 가리키는 건 내가 못 참는 거 알지? 조지영 선수는 왜 출전 포기 역사를 쓴 거죠? 자발적으로!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? 나 아직 뛸 수 있다. 보여줘야 재계약을 할 거 아니야 아웃코스로 치고나서